저희가 밥먹을꼬 짠 뭐야 밥 먹자 다 먹었네? 미안해 뇨홍 뇨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뇨홍 뇨홍입니다 네, 저희가 송순 마이크 온라인 공연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죠? 고기입니다 저희가 밥먹을꼬 essentiels 녹음 드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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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저희 제주도 성신흑돼지라는 식당에 와서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벌써 초벌하셔서 바로 얹으셨는데 이게 옥엽살, 목살, 갈매기살, 항정살, 이게 뭐라고 그랬죠? 가브리살.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소리만 들어도 맛있어. 원래 고기를 소금 찍어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알 수 있어요. 첫 고기는 소금을 찍어서 먹어봐야겠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세요. 콧불로 초벌하셔서. 먼저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고기 짠. 짠! 맛있어. 맛있어. 숯불에 구워 먹는 맛이야. 밖에서 바베큐에 먹는 그 맛이야. 얘는 옥엽살. 반찬을 좀 한번. 뒷반찬은요, 김치랑 쌍추, 그 다음 콩나물, 양파 절임, 쌈장이랑 소금, 샐러드, 마늘, 부, 쌈채, 찌개, 그 다음에 깻잎, 양파. 고기 익는 거 봐. 와, 옥엽살이 익고 있습니다. 깻잎에다 고기 한 번 깔아봐야겠다. 깻잎에다? 네. 맛있겠다.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단짠단짠. 단짠단짠? 와, 옥엽살. 고기가 쫀쫀쫀쫀한 맛이네. 뭐야, 갈맥살 다 먹었네? 미안해. 나 지금 두 점짼데. 세 점짼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니야, 먹어, 먹어. 이거 먹어. 가브리살 한 번. 소금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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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가브리살은 맛이 어때요? 발맥살도 맛있긴 한데, 나는 가브리살 그 맛인 것 같아. 맛있어. 응.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맛있어. 응. 고소해. 고소해. 그리고 이거 여기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소금 대신에 이걸 찍어 먹는 거예요. 네. 이걸 내 생각에는 찍어서 듬뿍 찍어 먹어도 되는 것 같아. 고추를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응. 젓갈 양념 그런 맛이야. 응. 음. 달티적인 맛 나는 것 같아. 고추를 하나 먹어봐, 맛있게. 진짜 맛있어. 응. 목살. 감사합니다. 양념 드셔볼게요. 맛있겠다. 난 시큼한 게 좋으니까. 응. 싹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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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살. 갈매기살. 갈매기살이 아직 남아있었어? 맛있었어.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고기랑 냉면이랑 먹으면 안 맛있을 수가 없지. 아 이게 돌판이 엄청 큼직큼직해서 좋다. 따뜻하게 익은 것도 좋다. 자 이거 옥엽살하고 냉면하고 같이 먹을게. 음. 옥엽살이 껍질이 되게 맛있다. 쩔기쩔기살. 목살 잘라줄게요. 진짜 맛있다. 역시 스퀘츠는 제주도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맞아. 음. 이건 목살. 양파절임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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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나 먹어? 응. 바람 목엽살이라. 음. 배우는 날. 고기 소리 들으니까 되게 좋다. 근데 빗소리 같아. 응. 맛있다. 볶아요. 연기가 하나도 안 난다. 돌판이라는 건가 봐. 돌판이 좋아서 그런가 봐. 상추에다가 조금 얹고. 오겹살을 마늘 올리고. 쌈장 올리고. 음. 얘는 가브리살이에요. 어때요 가브리살? 가브리살 아까 먹었잖아. 아 맞아. 다시 편한다면? 나 가브리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바로 먹어볼까. 막창보다 좀 덜 질긴 막창 같아. 완전 맛있어. 이거인가? 이거다.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해. 이게 무슨 젓갈이에요 사장님? 다리눔하고. 멸달. 여기다 올려놨다가 식으면은. 아 이렇게 먹을까? 좀 덮여가지고. 이거 항정살 먹어보자. 그거 항정살 좋아하잖아요. 항정살? 응. 어때? 바삭바삭해. 음. 맛있다. 고기와 기름의 경계를 알 수 없는. 항정살은 기름기가 많으니까. 바짝 익혀 보니까 바삭바삭하니 맛있다. 응 맛있다. 겉바속 쫀. 속은 쫀득해. 진짜 맛있다. 옥살 먹어봐야지. 소금에 한번 콕 찍어서. 그래? 응. 내가 다 먹은가? 음. 숯불로 처벌해가지고. 잡내가 하나도 안 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성수인 흑돼지 성산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성산 일출봉에 구경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요. 난 진짜 가브리엘 쌀이. 가브리엘 쌀이라고 예쁜데. 가브리엘 쌀 뭐야 천사 살이야? 가브리엘 쌀 진짜 항공 쌀이랑 너무 맛있었어요. 비 오는 날 펜션에서 고기를 못 구워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먹어도 별 저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 저녁에 펜션에 숯불 구기가 된다고 해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까 했는데 날씨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구워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돼지 안녕. 안녕. 돼지 안녕. 이 형태는 것보다. 돼지 안녕. 아이씨 나한테 대기하는 말이야. 돼지혁하는 말이야. 돼지 D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